뮤직비디오 엄청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 나가서 지금 후음이 좀 있는데 네, 암튼 오늘은 마지막 YVM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딱 1년 수업을 했는데 왜 그만두게 됐냐면 이제는 실강이 아니라 인강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돼가지고 두 개 동시에 병행을 하면 좋겠지만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시간은 잠깐 쉬고 이제 인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계약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회사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 좀 이를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작년 7월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들어왔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정도 많이 들었고 다행히 그래도 학생분들 중에 몇 명의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빨리 준비를 하고 마지막 수업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1년이나 했다 신기하게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식장 이름만 알려주세요 빛 오일 오일 나요 야 학생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선물를 주셔가지고 케이크랑 쿠키랑 이거는 아까 텀블러?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하아 드디어 1년간의 YBM 강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시완소서판이오 시완소서판이오 강사? 강사 좋은데 축가로 강사는 좀 지르는 스타일이고요 이 사람은 좀 잔잔한 노래고 축가는 김동균이 진미죠 이 노래 안아 컴퓨 오븐 ּ unlock 시청자 PD 좋아하는 와 진짜 antenna 자기가 막 찍는다 잘 찍힌 거 봐 잘 찍힌 거 봐 이게 잘 찍힌 거 봐 연어라 거 드리울 건가? 응 가볼까? 너무 늦게 가서 자기가 안 돼 시금해야 돼 어? 갑자기 일어난 김에 팥빙이 소금할래? 와 맛있겠다 돼지 파티하는 날이네 이거 핑크빛 가든이 핑크가 제일 나아? 응 한 명도 적어 왜요? 둘 다 그게 아니니까 우주 우주 저녁에는데 몸에 가 요즘 먹기 시작한 티가 곰곰 히비스커스 티 그리고 밀크터치의 카테킨 티 이렇게 먹고 있어요 콤부차도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와 가지고 얘는 아껴 먹고 있는 중이고 약간 살 덜 찌는 그런 차 같은 거를 자주 마시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키가 160에 이제 몸무게가 45면은 아주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29%에 달했던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인바디 인바디랩 PT를 받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체지방이 21.9%로 내려갔고 몸무게도 44kg 옷을 다 입고는 44.1kg인데 거의 벚꽃재매는 45.43.5kg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막 가리거나 안 먹거나 극단적으로 막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먹는 거는 다 먹어요 다 먹되 왜냐면은 저녁은 남편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되 아주 조금만 먹어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시키면 두 개만 먹는다든지 치킨을 시키면 딱 두 조각만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양을 엄청나게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주 7일 아픈 날 있으면 빼고 주 6일 정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게 운동을 한 날인데 깜빡하고 애플워치 안 가져간 날 포함하면은 거의 주 6일? 주 7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는 말고 그대로 먹되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거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2kg로 한 1.5kg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4.7kg인가 빠지고 근육량이 2kg 가까이 늘었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 허벅지 뒤에 있는 셀룰라이트 있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적당히 먹더라도 살이 안 찌고 계속 계속 빠지는 거죠 언젠간 정체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몸을 꽤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1.2kg 하하 2.3kg 1.2kg 3.4kg 4.4kg 4.5kg 3.4kg 5.4kg 5.4kg 조금 이따가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유부초밥이랑 쫄면이랑 그리고 만두 구워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부초밥에 남편꺼는 밥을 넣고 제꺼는 두부를 넣어가지고 만들 예정이에요 저희집에는 밥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햇밥을 쓰는데 흑미밥으로 유부초밥을 해도 괜찮겠죠? 다하면 마르니까 일단 밥만 밥만 사용을 하고 조금 남기고 흑미밥에 남기고 흑미밥에 남기고 어우 샤워 피카츄 왔다 너무 귀엽다 원래 이렇게 작나? 원래 이렇게 작나?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내일꾼만 하면 되겠지 내일 가져가도 되고 내일 가져가도 되고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다 유부 두부 유부초밥 다이어트 괜찮아? 응 이마트 뭐 이런데 유부가 왜 비싼지 모르니까 만드는 인건비 아닐까? 근데 이게 막 3,000원, 4,000원 이거보다는 크잖아 되게 작은 거고 일어난지 10분 돼가지고 세수도 안 해 학생한테 받은 케이크를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래 먹을 수 있겠지? 왜 이렇게 짤리지? 왜 이렇게 짤리지? 뭐지? 왜 이렇게 짤리지? 아네 뭐야 맛있겠다 딸기네 진짜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 병원이 가는다고 나랑 굳자는 거야 뭐야 소고컬롱이 소고컬롱해 소고컬롱 소고컬롱 엄청 큰 거 소고컬롱 소고컬롱 이것저것 조금만 입자 나는 그렇게 안 생각했다 이걸 꼭 입겠다고 입어야 된다고요 요새 오 그 안에 나무 있다 또 보장한 건 아니니까? 나 또 보장해 응 멋있네, 잘하네 그 뭐더라? 만날 수 없어도 맛있어 지민생이만 하는 거예요? 또 냉동이야 술 좀 그만 마셔 파서 그런 것 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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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당첨이라고? 두 개가 같고 금액이 나오네. 500원이나 더 나오라고. 1100만 원. 어? 맞지 이거? 어. 빨리 빨리 가격. 2000원인가? 응. 이거 2000원. 아 이거 번더러 했어. 아 진짜. 아 이게 2000원이구나? 어제 두부 유부초밥 해먹고 남은 두부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그냥 이 두부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두부 계란 부침을 해먹으려고 해요. 점심으로. 근데 무슨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는 설탕도 소금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을 잘 하려고 합니다. 초밥 만들 때 막 손으로 떼가지고 두부를 막 썼더니 남은 두부 모양이 좀 이상해서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완성이 됐습니다. 손으로 사라져서 브라이어드.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자세히 사라진 소 달콤한 버섯을 호만으로 두부를 먹어요. 이거 엄청 잘 멈추는 못 먹을거에요. 이 Frye가 다이어트하고 비슷한 다이어트한 밀크. 아픔을 멈추다 하시면 뭐가 돼요? 멈추다가 도메을 해요 얘 마스 형은? 도메 아픔을 멈추다 하시면 뭐가 돼요? 자 일단 현명사가 이 현명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이상 나고 있죠 이 호명이 두 가지 있어요? 에이 이거 까먹을 수 있었어요 아 아 오늘 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은 대화창에 있는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